가을을 맞아 CTS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따끈한 신규 프로그램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현대인을 위한 단비같은 역사 프로그램,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재밌고 깊게 풀어내고 우리 삶까지 연결지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의 사회,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스라엘 출신 하임 헬르적 등이 패널로 등장합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백석대 장동민 목사, 협성대 김성 교수 등 성경 전문가도 나서 재미와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세계 성지에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 생생한 성경 속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신앙 고민, 재정 걱정 등으로 골치 아픈 성도들을 위한 대국민 고민 해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장경동 목사의 시원한 상담과 가수 류지광의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잘 사는 것까지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잘 살고 구원까지 이르러야 진짜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로 충분히 이겨나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 게스트도 초대해 방청객이 내놓은 삶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낼 예정이며 현장 방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 찬양 예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영로 교회, 평천 세중앙교회, 한성교회 등 각 교회의 생생한 찬양 사학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슈퍼북 예배입니다. 3D 성경 애니메이션인 슈퍼북,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예배 인도 프로그램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까지 3대가 함께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 개편으로 새로 단장한 CTS 기독교 TV 안방극장에 은혜와 찬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